나는 둘이 이어지는 줄 알았어요. 왜냐하면 둘이 약간 좀 미묘한 감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나도. 그렇지 너도? 영우씨가 저랑 생각이 굉장히 비슷했거든요. 느꼈던 게. 어떻게 좀 스토리가 아직 몇 회 좀 더 남아있는데 그런 반전의 기운은 없나요? 혹시나? 저는 일단 11화에서 유리미한테 공개의 고백을 했어요. 지금 만나고 있는 단계니까요. 현재 진행형인 단계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. 그렇지. 돈방사사죠. 왜냐하면 남 여 사이에 친구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. 저희 둘이.